이번에는 MC석에 찾아온 반가운 분들을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!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! 포맨입니다! 네 기다려주신 팬분들을 위해 저희가 멜로를 좋아해라는 곡으로 이번에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 문별입니다 네 먼저 문별씨 컴백 축하드립니다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무무들 기다려주신 만큼 빨리 제가 돌아왔으니까요 같이 놀아봅시다 네 이번 신곡 CITT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CITT 치즈인 더 트랩은요 사랑을 뺏기 위해 돌진하는 모습을 펑키한 기타 사운드에 보여드리는 신나는 곡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후렴구에 좀 느리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치즈 인 더 트랩 이 부분입니다 오우 네 좋습니다 포맨의 신곡 멜로를 좋아해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타이틀곡 멜로를 좋아해는요 저희 바이브 윤민수 PD님께서 프로듀싱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작사로 참여를 했고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저희 포맨 4기 하은 한빈 그리고 저 요셉의 목소리로 풀어내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이브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한 소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네 그럼 제가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나는 너의 환하게 웃는 얼굴 본 적 없는데 네 감성 너무 좋습니다 그럼 두 컴백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네 당돌한 매력 문별의 무대와 네 이별 감성 가득 포맨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안녕